안녕하세요. 튜토리 영어연구소의 튜토리 선생님입니다. 시험 시즌이죠. 시험 시즌이에요. 시험 시즌이 되면 영어 내신만 이렇게 갈고하는 학생들이 좀 있어요. 이런 학생들한테는 저희 같은 개별관리 영어 인강이 굉장히 효과적일 겁니다. 가볍거든요. 가볍긴요. 가벼운데 가르치는 게 가볍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개별관리라는 말을 좀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개별관리라는 것은 학교 고려하고요. 그 다음에 학년 고려하고 수준까지 고려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과외 같은 클리닉 효과를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클리닉 효과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학교 학년 맞추는 건 기본이지만 수준까지 맞추는 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 하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그 중에서 많이 나오는 질문만 추려보면 이제 강의는 어떻게 듣냐라는 게 좀 있고요. 강의는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표가 자율 시간표다 그러니까 자기 맘대로 듣는 거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학생이 정하고 학생이 정하고 여기서 관리를 합니다. 자기가 정한 시간표를 자기가 지킨다는 거고요. 이것도 질문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이 많이 나오는 게 자료는 어떻게 받느냐 이 얘기도 질문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개별 폴더를 줘요. 개별 웹하드를 제공해 주고요. 학생 개인 자료만 들어가게끔 관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진도 통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특정 진도가 안 나갔는데 다음 거 달라고 그러면 안 줍니다. 왜냐하면 공부 안 하고 자료만 수집하는 학생들이 조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티칭, 코칭, 체킹 시스템이 체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진도 통제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자료 급하잖아요. 근데 진도 안 나가면 다음 자료에 안 줘요. 자료만 수집하고 공부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학습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또 물어보시기도 합니다. 학습은 모든 학습은 두 가지입니다. 물리적인 학습이 있고 정신적인 학습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학습은 제가 지정해 놓은 강의하고 그 다음에 필기를 조금 하셔야겠죠. 정신적인 학습은요. 강의 들었고 필기했으면 공부한 다음에 평가를 받아야 되겠고 평가 받은 다음에 체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체킹을 위해서 테스트가 굉장히 좀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테스트는 단계별 설정이라고 보면 돼요. 헤어도 있고 해빈도 있고 빈형도 있고 그 다음에 서술형 평가도 있고 영작 평가도 있고 객관식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걸 다하기에는 좀 시간이 없죠. 그래서 이걸 조금 압축해서 체계화 시켜놨고요. 아이들마다 단계별로 나가는 게 좀 달라요. 공부를 좀 못하면 좀 낮은 것만 하고 가서 시험 보더라도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서 수준별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공부한 다음에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데이터로 정리가 됩니다. 데이터로 정리가 된 다음에 이게 부모님하고 공유가 일어나죠. 공유가 일어나는 게 너무 좋습니다. 왜 좋냐면 학생한테 공부를 자극을 주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애가 공부를 하게끔 되죠. 아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걸 제가 좀 좋아합니다. 밑에 내려가면 좀 쓸쓸하잖아. 쓸쓸하죠. 이렇게 존댓말 써야지.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다른 영상에서도 제가 좀 많이 얘기했는데 여기서 조금 더 보여드릴 거는 데이터가 어떻게 관리되는지 보여드리고 또 저희 홈페이지 조금 소개해주면 이용하는 데 좀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데이터는요. 제가 미리 다른 데이터가 떴네요. 잘못 짚었습니다. 다른 데이터가 떴어요. 죄송합니다. 자 이 데이터거든요. 이 데이터인데요. 보시면은 학생 이름은 제가 조금 안 보이게 해놨죠. 진도평가하고 거기 시험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루에 한 개씩 나갔다는 진도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돼서 나온 게 보이죠. 어떤 건 이틀에 걸쳐서 이루어지고요. 이거는 이제 시험 봤을 때 지금 시험평가가 오른쪽에 써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도평가를 보시면은 이 친구는 평균이 한 42.31 진도는 제가 항상 두 배를 주기 때문에 50%에 가까우면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예상 점수가 이렇게 딱 나오죠. 89.51 점수 낮은 게 아니라 높습니다. 이 친구는 다 맞았습니다. 다 맞았습니다. 저희가 지문의 인지도를 끌어올리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상 점수가 높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객관식 같은 경우는 푸나 안푸나 똑같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점검용으로 나가지 그걸 갖다가 메이저 타임에 집어넣지 않습니다. 이것도 하나 이렇게 UM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홈페이지를 조금 보시면은 제가 아까 좀 찾아놨는데 이렇게 주소창에다가 이 튜토리 닷컴만 이렇게 쳐주시면 돼요. 튜토리 닷컴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왼쪽 메뉴를 보시면은 쭉 내려가면 무료 강의 있죠. 무료 강의에서 이게 중독 영어 코칭하고 고등 영어 코칭 보면은 내신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만들어놨던 게 고등 영어 비법이니까 이것도 한번 읽어보는 게 아니라 다 동영상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내신에 대한 노하우 같은 거 많이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아마 선생님들이 보셔도 좋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저희 같은 경우 교육을 받고 싶으시면은 여기서 수강신청을 눌러주시면 돼요. 수강신청이 바로 돈 내라는 거 아니니까 안심하고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누르면은요.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한 페이지 요약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좀 옮겨볼게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상담 없는 등록하고 상담 있는 등록이 있어요. 가급적이면은 상담 없이 등록하는 게 좋습니다. 저한테 시간의 혜택을 많이 줍니다. 상담 없는 등록을 하시게 되면은 대부분 첫 수업에서 모든 궁금증을 해주기 때문에 결국 시간상으로도 굉장히 효율적이고요. 교육비 상에서도 1만원 혜택을 주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궁금한 게 있으면 단계별 동영상 상담을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상담 없는 등록 들어가셔서 수강신청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수강신청 폼이 뜹니다. 뜨는데 내신 같은 경우에는 영어 코칭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뭐 선택하시면 되냐면은 고등부는 영어 코칭 시니어 그 다음에 중2 이하는 영어 코칭 주니어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 나머지는 지시대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어렵지 않았죠? 편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택배 해야 하구요. 너희 1자 네가 iego 몇 ROBERT 뭐 너희 이거 als 너희 너희 너희